둘, 셋! 앨범서 팀! 안녕하세요, 앨범에 잇츠입니다! 안녕하세요! ATEEZ 댄스! 5월 11일과 12일에 개최하는 더 댄스 데이 라이프 2023에 저희 에이티즈가 출연합니다! 니온 텔레비의 댄스 대회 더 댄스 데이와 연공된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자! 라는 콘셉트의 이벤트인데요. 네, 이 이벤트를 위해 저희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벌써부터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하세서 만나요! 이즈 에이티즈 댄스 댄스! 둘, 셋! 앨범서 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